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송상하고 경혜와 신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은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용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추철한 애국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울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흥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박정희